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에 진입할 경우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18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,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 관세를 150%에서 200%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을 봉쇄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매우 간단하다고 답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 대응 대신 관세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. 그는 군사적 대응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시 주석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강한 관계를 언급하며 그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낸 경험을 회상했습니다. 그는 시 주석이 매우 사나운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서로를 잘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과거 대화를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더라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내가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너를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쟁자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녀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WSJ는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감이 넘치고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.